또 시호 아냐? 그 영화 뭐죠? 블레어 위치 파라누널 액티비티? 그것도 그런 거야? 나는 그거는 안 봤거든 아우 씨 무서워 걔 또 당선되는 거 같던데? 아 진짜? 우와 친구 아니야? 나 재피방송 보다 짜증 나가지고 못 보겠다 현수 어저께 술 마셨는데 아까 4시까지도 전화기 꺼진 누구지? 전 회장들도 지금도 정치자들 뭐 했습니다? 미니언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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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네 눈 하나에 있는 애 있잖아 지금 이런 머리랑 이런 얼굴로 나오면 진짜 옛날 거인 줄 알아 90년대 LP파 사장님인 줄 알아 아니야 동양의 스티븐 시골인 줄 알아 철학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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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븐 시각이면 철학관 정도였어 내가 본 채널 중에 아저씨 제일 많이 나와 밴드 밴드 중에 유튜브 누가 하나 해봤더니 아디오스도 말고는 딱히 없더라고 거기엔 아저씨도 별로 안 나오더라고 진짜 아저씨가 석지가 좀 프레시하게 만들어주는 병에 있지 어디가 하하하하 점점 같이 오영되는 것 같긴 한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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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을 수 어려울 것 같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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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0년에 홍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연남동 하하하하 98년 아니야 98년? 한국 디자인 써있는 담바이 펀자 한국 디자인 저런 명조체로 저런 거 안녕하세요 오 좋네 고맙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말 나빠진다 고짓말 저 모습 그대로 지금 뱀파이저 쓱 가서 막히고 와 쓱 가서 막혀 가르침 워커러 와우 고라 소리 잘 알았지 이 소통이 하루놈의 액티미티브 그러네 도시였다. 도시였다. 되게 자연스럽다. 요즘 애들은 그런가? 그런 거 같아. 세대가 다. 카메라에.. 허구 반응이 없는 거죠. 어색함이 없는 거죠. 아 무서워. 아주 잘했어. 엄청 있어. 뭘 해야 될지 몰라. 나가고 싶은 거야. 나가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클럽이니 공연장이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. 요즘 부부의 세계가 너무 인기니까 그게 이제 결론은 불륜하면 못 된다. 막 이런 내용이야. 그런데 불륜 카페에 불륜 남녀들이 지금 부들부들 장난이 아닌 거야 지금. 여기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불륜 카페가 있대. 이렇게 걸렸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거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런 거 물어보는 거구나. 크게는 그런 건데 결국은 어디가 좋아요? 야외 어디가 좋아요? 야외 어디가 좋아요? 다 있는 거지. 그런 카페에 또 놀랬고 대사적 이런 게 있었잖아. 아 장군 사왔을 때 자랑은 대사국 산 거 아니에요? 이랬는데 전국에 있는 막 불륜 남녀들이 우리의 사명을 배설형입니다. 우와. 비하해? 이러면서 갑자기 갑자기 막 이러면서 막 올린 거야. 또 거기다. 그리고 노래까지 하니까 이거 진짜 1번 줄 알게. 싫다고 말했는데도 싫다고 말했는데도 싫다고 말했는데도 싫다고 싫다고 스토킹을 걸어내는 사람 많아있나? 올해까지는 안 돼? 올해까지만 돼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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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야 야 지금 1년 넘게만 사람들이 없고 잘 모르겠어. 내 중과 아아 하하 다 몰라서 어 어 하하 악 역시 왕년에 춤을 좀 췄어야 돼.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. 아우 다음에 또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오늘 가방에 넣었을걸? 가방 타봐 가방, 가방에 넣었을걸 다시 가방에 넣어 아유 상준이 형이네 어우 몇 시야 지금? 지금 MBC 야 내 이슈야? 어우 간만에 놀았네 현수 집에 어떻게 가? 전화해야지 와 한참 가겠네 와 한참 가겠네 이거 저기 그거 알아? 저기? 그 뭐지 그거? 아 이거 뭐지? 이거 있잖아 질투 질투 마지막 장면 질투 마지막 장면이라서 너 알잖아 너 알잖아 너 알잖아 쟤도 89년까지 안녕하십니까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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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들어가요 에이 들어가요 손짓 봐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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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형 먼저 들어갈게요 네 에이 들어가 들어가 네 조심해 네네네 아우 아우 그래가지고 그럼 사과 한 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